그러면 저랑 이제 복습을 1번 해봐야겠죠. 적용 확장을 해봐야겠죠. 50이엔 충전해주세요. 어떻게 했죠? 징총즈 50块钱이었죠. 그러면 80이엔 충전해주세요. 1번 해볼게요. 80이엔 징총즈 80块钱.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전하려고 하는 액수를 총즈 뒤에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구공 가려면 어디서 내려요? 라는 표현 배웠어요. 어디요? 였죠? 네, 추구공 쌀 나이짜샤 였어요. 그러면 천안문 가려면 어느 역에서 내릴까요? 한번 해볼까요? 추, 천안문 쌀 나이짜샤 좋습니다. 추, 천안문 쌀 나이짜샤 이후 내용이 궁금하다면 말하자 닷컴으로 오세요. 빛을 걸는 거 맞죠? 10. 강의자